아 이제 이제 본 게임이죠. 형 보니까 수비 구멍이야. 나로. 드리볼 더. 오. 와. 세윤이 형 끝까지. 다행이다. 형 수비 비었다 수비 비었어. 오케이 좋아. 세윤이 형 수비 여기 구멍이야. 하나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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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봐. 와. 그렇지. 야. 아리 좋다. 잘하고 있어.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. 나 między geldi. 나가 나가 오. 범인들이 체력이 더 좋아요. 야 승아 막아 승아 막아. 야 승아 막아 승아 막아. 와. 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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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. 너무 좋았나. 잘한다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눕고 있어. 나 있다. 아 체력이. 뭐? 몸으로. 돌아 돌아 돌려라. 야 디나 반대. 그렇지. 네 한번만에. 잡아. 아우아우아우아우아. 아니 사실 이상민 같은 사람이 진짜 제일 짜증 나거든요. 안 돼. 벌려줘 벌려줘. 아 됐다. 아 좋아. 센티니. 센티니. 오. 자 욕심 있으셔 욕심 있으셔. 어차피. 뭐야. 욕심 있으셔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제리야. 제리야. 자옹이지. 정이 형 소속 도, 어어? 이렇게 뛰기가 쉽지가 않는데. 운동을 했기때문에. 운동을 했기때문에. 아니 어떻게 저는. 나와 나와. 태훈아 태훈아. 자 들어가. 태훈아. 태훈아. 태훈아 태훈아. 태훈아. 태훈아 끝까지 타라고. 가다가 붙어. 붙어. 멋있다. 끝까지 붙어. 태훈아. 가야지. 아이고.